따박따박 수익너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다시금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은 이제 최고가 찍은 뒤에 떨어지고만 있으니까 사실 계속해서 지금 걱정 많으실 거예요. 이거 언제 오를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걱정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고요. 이 인내를 거치고 나서는 다시금 반등을 해서 순식간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항상 이런 부분이 어떻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지부진하죠.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하죠. 심심하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결국 여기서 버티는 사람이 다시금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더불어서 어떤 뉴스들이 나와 있는지 현대차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또 오늘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차를 보기 전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퍼포먼스부터 보셔야 되겠죠. 저번 주말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트럼프가 이렇게 아주 아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완전 영웅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것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러면 현대차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보셔야 되는데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미국 전기차 시장이 다시 재편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현대차 그룹에는 새 기회가 열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어때요? 전기차 쪽으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에 보조금을 안 하는데 왜 현대차 그룹의 새 기회가 열릴 수 있냐라고 보시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임기 첫날에 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 폐기에 바로 서명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자마자 이 전기차 부문에 대해서는 절대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임기 첫날에 바로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현대차는 어떤 영향을 가질 수가 있냐? 현대차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미국 쪽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 벌써 많은 차량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북미 쪽으로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서 현대차는 계속해서 수익성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다른 주식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어떤 상황이냐? GM이나 포드 등 경쟁사는 아직까지 전동화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발 구매 보조금 그리고 생산 인센티브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를 제외를 하고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홀로 서기하고 있는, 홀로 잘 극복하고 있는,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 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현대차와 다른 제조업체들 사이에 오히려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벌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기차 전환이 오지 않겠습니까? 전기차 전환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제 그 속도가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반면에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경쟁에서 밀리는 기업들은 당연히 크게 손해를 보게 될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적으로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대차는 여러분들 이미 현대차 상반기 미국에서 역대 최다 44만 1344대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매년 역대급 최다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매년 갱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지금 인도 역대 최대 판매량을 달성을 했고 점유율 2위까지 또다시 수성을 했습니다. 14억 대국 인도에서 역시 점유율 2위 수성을 했고 미국에서도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럽발 글로벌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현대차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주가적으로는 어떻다.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겹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때 어떤 악재가 나타났어요? 시청력, 시청력에 이제 급발진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는 얘기가 나왔고 또 이 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제 노조의 파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파업 다 해소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최근 하락에는 이제 전기차 트럼프, 트럼프의 피격 사건. 역시 트럼프가 전기차에 아무래도 비관적인, 일단 이제 조금 추진력을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악재가 어때요? 시청력 갑자기 나왔죠. 파업 갑자기 나왔죠. 트럼프 전기차 악재 갑자기 나왔다라고 여겨지니까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다? 항상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안내를 해드리고 있냐? 계속해서 이 현대차의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현대차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이제 6월 3일, 이때 6월 3일에 또다시 추가 매집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이전에는 어떤 경우 바로 이때, 이때 엄청난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도 매집을 하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고 이때는 또다시 추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잡아놓고 자, 이때는 여러분들 제가 악재 매도 얘기 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여러분 아주 단기적인 악재이고요. 악재 자체가 뉴스로 이미 반영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제 매도 타점이 안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중장기로 쭉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매수 타점이 언제 나올지 또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매도 타점이 언제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현대차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현대차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안내 바로 들어갈 때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가 타점 안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하시면 되시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현대차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변동성은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악재 이제 바로 가격이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요. 또다시 새로운 재료 그리고 악재, 호재 나왔을 때 이제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수급적으로 미리 신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은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해서는 증권사에서도 하반기 실적도 역시 좋을 것 같다. 목표가 30만원에서 또 34만원까지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표가가 상향이 되는 이유는 실적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신고가 최대 실적 갱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 시장의 어느 정도 유동성이 이제 조금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경제는 어렵다, 내수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투자 문화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 시장의 나라 전체의 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바로 이제 증권시장 내지 자산시장, 부동산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제 경제 불황 얘기보다는 오히려 주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화폐의 유동성 관점에서 그러니까 돈의 가치의 관점에서 주가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구간은 뭐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구간은 전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장기 상승 계속해서 갈 테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